이번 달 UR은 무엇을 깔아야 되는가? 슬라벨은 가격 비슷하지 않을까? 함부로 3... 거의 2억 5천 정도 하네 그냥 슬라벨 가격 아닌가요? 음... 아 요게 비싸구나 3억 정도 요거는 좀 가격 나갈라나? 쓰레기가... 아 나머지 사과이 쓰레기잖아 아니 그러면은 남은 게 뭐야? 슬라벨하고 한버로 3억짜리 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어... 슬라벨은 한 15% 정도 될 거고 2%네... 3억짜리가 나올 확률이 2%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잖아 하핳핳핳핳 딱 봐도 개선해 볼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UR 500개 정확히 110만 원어치인데요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2%니까 500개면은 10개 먹으면 되는 거네 아 근데 이게 맞는 건가 getting 슬라벨 하나 나왔고 이거 뭐가, 뭐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? 안 나온 거 같은데 아니 왜? 안 나오지 않았나? 아니 2%인데 2개는 나와야 되는데 100개인데 벌써 아, 뉘알 까는 사람 진짜 많네 뉘알 때문에 메이플이 안 나가는 건가요? 아, 스라벨은 잘 나온 거 같은데 아, 나왔다. 아, 저거구나 일단은 뭐 스라벨이 조금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다 집어넣고 결말이 중요하지 아, 근데 150개 까서 하나 개호가다 2라운드 음... 아, 하나가... 아, 나왔다. 2개 더 나와야 돼. 2개 더 나와야 돼 확률이 2%란 말이죠 뭐죠? 확률이 2%인데 250개 까서 2개 먹었다니 일단 망했고 이번에는 뭐 스라벨도 안 나오네 스라벨은 15%니까 뭐 100개당 15개죠 결과적으로 75개가 떠야 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적 평균이죠 3개 나왔고요 아, 4개 아직 손에 2%이기 때문에 최소 10개 먹어야 돼 그게 평균이지 아, 6개를 어떻게 먹는다니 아, 개방한 거 같은데 딱 봐도 감이 안 보이는 아, 5개 6개 어, 평균 왔어 일단은 이거... 20개 까기 어, 나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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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평균 들어왔다 다시 그리 7개 나왔고요 하나하나 더 나와야 되는가 이제는 아, 그냥 딱 평균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나오면 좋 어, 4연승 아, 어, 딱 나왔다 아, 이제 100개 끝나기 전에 하나만 두개만 더 나오면 되는데 아... 근데 저게... 어, 나왔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스라벨이 좀 많이 나온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잘 나온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통 좀 별로더라고 아, 그리고 이번에 너무 버려야 될 아이템들이 너무 많지 않나 아우, 극혐이네 매논한테 개호바네 이거 아, 이건 좀 아니 뭐 만들어도 이런 걸 만들었냐 아우.... 개극혐이네 아, 진짜 개호바다 아 저게 뭐야 아 그 외국 영화 중에 공포영화인데 괴물이 개많이 나오는 공포영화 아시는 분? 보통 삐끔 영화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Mine in the...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영화에 저 괴물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Kevin in the UZ 아 이걸 어떻게 알았다 Kevin in the UZ 아 두 개 더 먹었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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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쇼프이고 아 다 됐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14, 15, 16, 17 2.5%니 1%당 하나잖아 아 많이 나왔네 그치 1%에 5개 아닌가 맞지 유능한 테일러 10개 아 요게 너무 조금 나왔네 아 이게 너무 조금 나왔네 아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잘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게 많이 나왔네 금요일 21 아 뭔가 하나 초과됐는데 한 개 더 많은데 대충해 말 좀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요 음 매지컬 테일러 2.65 0.000 0.000 아니 근데 이거 13만원은 올릴 거면은 페이백 좀 하면 안 되잖아 왜 안하는거지 진짜 왜 안할까 나머지는 갓벌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ㅋ ㅋ ㅋ 더해봐 45.05 226.8이요 그리고 페이백 할거 스카우터 어 아니 이건 해야됩니다 542 여기가 8이 되고 332개죠 여기에 660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21만 9,120원 나누기 4,380원 50억이네 아 근데 이거 너무 278.8이요 아 이번 로얄 너무 쓰레기다 314억이 본전인데 278.8이니까 마이너스 35.18억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간단하게 내가 본전을 찾으려면은 이 아이템들이 얼마까지 올라야 되냐 뭐 실질적으로 오를만한게 뭐 수라벨이라고 치면은 한 수라벨을 개당 한 4억정도에 8만원에서 전전책이 할 수 있겠구만 어 생각보다 적자가 10하진 않네 근데 씁쓸하긴 하네 한 35.18억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아 다 됐구요 페이백이나 좀 하자 일단은 안쓸거 스카우트도 안쓰죠 메포나 획득하자구 아 그 사람들이 왜 페이백을 안하지 왜 10만원에 올리냐 참 아이러니해 다 됐다 어 여기 그게 있네 자석패시 있었네 오케이 까오 테이밀 페빈 registered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